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2사에서 8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 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기를 추구합니다. 여러분 만약 전세계에서 가장 야구를 잘하는 사람들을 모아 팀을 만든다면 어떨까요? 그 팀은 누구와 싸워도 항상 이길까요? 그래서 그 팀을 이길 팀이 없는 누구도 당해낼 수 없는 그런 팀이 될까요? 이번 미국 메이저리그 월드 시리즈를 보면서 그렇지는 않다는 것을 또 한 번 확인했습니다.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돈을 많이 쓰는 팀이 뉴욕 양키스입니다. 돈을 많이 쓴다는 것은 포지션별로 가장 잘하는 선수들을 다 데려오는 거예요. 2020년 양키스는 무려 선수 연봉으로 2억 4,458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는 대략 3천억 정도를 선수들의 월급으로 준 거예요. 3천억 1년에. 어마어마한 것이죠. 그런데 최고의 투수 게렛코를 영입하면서 그 한 선수에게 연봉을 무려 3천6백만 달러. 우리 돈으로 432억 정도를 안겨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잘하는 선수들은 거의 다 뉴욕 양키스에 모였다고 말할 수 있죠. 그런 양키스가 자신들의 연봉의 4분의 1도 안 되는 템파베이 레이스에게 지고 말았어요. 우리나라 최지만 선수가 이 템파베이에 있는데 그의 연봉을 보면 이 뉴욕 양키스에 있는 어떤 선수가 비교가 되질 않아요. 너무너무 작아요. 그런데 결국 템파베이 레이스가 그 거대한 야구의 제국 양키스를 이기고 월드 시리즈에 나갔습니다. 돈으로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죠. 사람들은 이 땅의 역사가 힘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나라가 세계를 호령한다고 여기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전쟁이란 마치 야구 게임과 같아서 변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의 계획대로만 되지는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의란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그래요. 유다왕 아하스 그는 자신을 위협하는 연합군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수르 군대에 맡길 것이라 말씀하셔도 믿지를 못해요. 그런 아하스에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결국 너희도 내가 아수르 왕에게 넘길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과 걱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눈앞의 상황과 현실 때문에 온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어린 시절 엄마의 품에 있을 때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우리를 안고 있었던 어머니 역시 그 아이가 기대하는 것만큼 안전하지 못해요. 그 아이를 보호할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도 그 아이는 엄마를 절대적으로 신뢰함으로써 인생에서 가장 평온한 때를 경험해요. 지금 연합군의 위협 앞에 아하스 왕과 그 백성이 두려워하는데요. 그 두려움은 그들이 침공하기 때문이고 그들이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좀 더 본질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넉넉히 그들을 물리칠 수 있고 그들을 흩으실 수 있고 그들을 무릎 꿇리실 수 있는 뿐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을 제어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도 그들은 그걸 믿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보면 두려움은 불신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믿지 못하는 그들이 결국 하나님을 믿지 못함으로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될까요? 그들은 자기들의 두려운 마음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되고요. 그 결정은 잘못된 결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들의 군대가 무리의 언덕이 넘치듯 너희 땅을 뒤덮을 거다. 바로 이것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스로왕을 동원하여 유다를 멸하신다면 그분이 도와주시면 그 전쟁도 막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인 것이죠. 8절입니다.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아스로의 침공 중에 유다왕 아하스가 또 그 백성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지요. 그분이 함께 하시면 그 땅은 안전할 수 있어요. 보호하심으로 위기를 건널 수 있어요. 결국 믿음이란 오늘의 상황이 아니라 그 너머에서 그 상황을 조절하실 수 있는 분, 제어하실 수 있는 분,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앞의 현실에 우왕좌왕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빼앗겨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우리는 묵묵히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눈앞의 상황밖에 보지 못해요. 그것에 마음을 빼앗겨 두려움과 걱정에 사로잡히고요. 인간적인 방법과 생각으로 결국 위기를 모면하려고만 해요. 구절 말씀이죠.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보아라. 그러나 끝내 폐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어다.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폐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폐망하리라. 소리를 지르고 꾀를 내어도 결국 강대국을 의지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아래쪽에 있는 애굽과 위쪽에 있는 아수로 어디를 선택해야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나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애굽을 선택하든지 아수를 선택하든지 그걸 마치 동아줄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붙잡고 위기를 건너려고 해요. 그러나 그 줄은 썩은 동아줄이에요. 더 이상 힘이 되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이걸 보며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역시 그렇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과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자꾸 큰 어려움들을 겪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공동으로 겪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는 이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때 믿음의 사람이 오늘의 상황이 아니라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며 입술을 열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모든 일은 예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면 이때에도 믿음의 사람이 다르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소망을 말할 수 있고요. 그 소망을 전함으로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이 어려운 시대 소망의 메신저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대사가 되어 이 시대에 소망을 전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하므로 추구합니다. 감사합니다.